도마보금은 꼭 보셔야 되는 게 기독교분들이 도마보금 우습게 하시는데요. 도마보금은요. 수많은 학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다른 보금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앞선다가 아니라 가능성도 인정하는 보금이에요. 왜 그러냐? 유다 보금, 마리아 보금 많습니다. 그런 보금하고 달라요. 질적으로. 그 보금들은 영지주의 보금서예요. 영지주의 보금서는 육체를 천시하고 그 이원성 속에서 영지주의의 신화체계가 있어요. 당시 우주관에 바탕을 둔 몇 천 몇 천 해가지고요. 우주를 나누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을 설정하고 복잡한 신화체계가 있어요. 유다 보금, 마리아 보금 다 나옵니다. 그 신화체계가. 도마보금은 그게 전혀 안 나와요. 도마보금은 예수님의 육성만 있어요. 그냥 어떤 신화체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랑 다른 게 있어요. 살아서 영생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도마보금은. 그런데 이건 공간보금에도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좀 더 나온다고 해서 영지주의 로 본다는 거는 잘 이해 못 하신 분들의 입장인 거예요. 도마보금이 두려우신 분들일 거예요. 살아서 바로 영생하라는 사도 얘기들이랑 다르잖아요. 이거냐? 이건 예수님이 직접 육성이라 그게 더 타당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육성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사도랑 똑같은 말이 나오면 오히려 사도 글 딘 거죠. 그런데 사도랑 다른 예수님이 원래 했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계속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죽음을 맛보고 나면 죽음의 신한테 끌려가 버린다. 죽기 전에 살아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 살아서 답을 못 내면 죽은 데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시고 살아서 답을 얻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몸 얻는 법까지 얘기해요. 거듭나야 갓난아이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은 공감보금에서는 자세히 처리 안 하죠.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으로 난 자도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시는데 거기서는 남녀를 하나로 합치고 위아래를 하나로 합치고 안과 밖을 하나로 합치면 새로운 손과 발과 눈이 생겨 이 얘기를 해요. 영적인 몸 만드는 법 얘기까지 해줍니다. 도마보금. 오히려 도마보금이 없다면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놓고 어떤 구체적인 팁은 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도 그 팁을 다 못 얻었잖아요. 사도들이 영혼의 성화만 얘기해야지 육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육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기도 이미 살아서 이미 영적인 육을 얻었죠. 그리고 자기만 얻은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아도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비방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도마보금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없었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모르겠으니까 기다려 보자. 예수님 제린 때까지 기다리자. 이것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보금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서문이 감동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영생을 맛보리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게 딱 서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시작돼요. 도마보금은 아예 영생 비결, 영생 실전 팁이에요. 그리고 요한보금은요. 도마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말하는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영지주의자랑 친하다고 보였을 수가 있죠. 도마 말은 너무 센데. 예수님을 받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마 얘기는 내가 영생을 얻는 쪽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요한보금은요. 불교로 치면 정토정에 가까워요. 예수님 이름 하나 외치고 우리 가면 예수님 따라 정토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혼유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로 보면서도 요한보금에 풍성하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즉각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요한보금에 제일 풍성하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 쓰긴 쓰는데 예수님의 인도로 우리가 어떻게든 천국 가는 거. 그쪽에도 초점을 두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다 예비에 두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은 사람이라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자꾸 주장하는 도마가 경계된 지 요한보금에 나옵니다. 의심하는 도마 사건은. 딴 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도마가 의심 많은 놈이라는 얘기를 요한보금에서 하는 거예요. 역 먹어라 하고 사실은 때린 거예요. 한방 도마 말 듣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보금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도마보금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보금이에요. 입장이 서로 달라요. 한쪽은 내가 영생하자. 한쪽은 예수님하고 연결돼서만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만 그런 요한보금 안에도 즉각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마보금의 주장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보금하고 통하는 부분도 큰 거죠. 그리고 도말보금을 다 계속 나왔어요. 돌아다 площадO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